넌 나의 영감님 그 영감 말고 이건 freedom 아무것도 없는 내가 특별해진 걸 난 너네 집이 너무 궁금해 세계가 궁금해 너네 집에 들어가고 싶어 그 가구 패치가 궁금해 고데기 늘어마도 있어 너의 옷장의 색이 궁금해 난 좀 왜 이렇게 매일 상상하게 될까 넌 내 방에 벽지 내가 괴짜라면서 부서 보이는 너가 난 좋은걸 아우 너넨 부엌도 이쁠까관 너란 앤 얼마나 고급진 걸 입을까관 오늘은 너네 집의 서랍을 다 열고 싶어 화장대 조명에 비치는 너를 보고 싶어 한 벽지에 우리의 색을 입게 해 아침이 돼 이 볼 위에 번진 내 빛이 연구해 우린 거의 다 와있네 그래 모두가 아는 사인데 이제는 아무도 우리에게 곧 말을 하지 않아 이건 우리만의 길배로 늘어나 너와 내 맘 맘 설마 나만 이러다 끝나고 말까 이런 맘이 땐 너의 마음에 찰칵 찍어두고파 너는 나에게 되게 소중한 사람이야 우아해봐 지금 이 순간 이 verse 끝이 나면 조금은 너가 나를 이해하기 바래 그래서 나에게는 오늘은 너네 집의 서랍을 다 열고 싶어 화장대 조명에 비치는 너를 보고 싶어 한 벽지에 우리의 색을 입게 해 아침이 돼 이 볼 위에 번진 내 빛이 연구해 자 여기 문 옆에 뭐 둘래 가자 이케아 옷걸이 좋아 근데 허전하네 가자 이케아 말하면서 너의 눈을 봤는데 너무 예뻐 넌 진짜 전화긴 꺼놔 이게 좋을 거야 역사가 뒤집혀도 모를 거야 아무리 말해봐도 나 충분하지 않아 내 맘을 다 보여주기에 이젠 너를 원해도 더 이젠 문을 열어 Baby you who 오늘은 너네 집의 서랍을 다 열고 싶어 화장대 조명에 비치는 너를 보고 싶어 한 벽지에 우리의 색을 입게 해 너무 예뻐 아침이 돼 이 볼 위에 번진 내 빛이 연구해 오늘은 너네 집의 서랍을 다 열고 싶어 화장대 조명에 비치는 너를 보고 싶어 한 벽지에 우리의 색을 입게 해 아침이 돼 이 볼 위에 번진 내 빛이 연구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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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